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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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어 이놈 힘 좀 벗어 어 안돼 안돼 어이씨 터질 뻔 터질 뻔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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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원가 요번에는 안 놓친다 안 갖고 놀고 아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 온다 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어깨 긴장을 놓치면 안되겠죠 어이씨 오케이 어 꾹꾹꾹꾹꾹꾹꾹 꾹꾹꾹꾹꾹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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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어이 이놈 힘 좀 벗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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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터질 뻔 터질 뻔 제발 얼굴이라도 얼굴이라도 확인을 합시다 하아 하아 아 숭어가 아닌데 아이아이씨 뭐야 숭어 아 숭어다 숭어다 숭어입니다 숭어입니다 숭어 참숭어 보이시죠 참숭어 아이씨 아이씨 이놈 보세요 가만있어 우하우완 아우아 부۱ 부토 апuest 복수 아아 아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힘이 어마어마해요 대박입니다 대박 아이씨 가만있어 아이씨 힘들어 됐다 와 와이씨 와우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우씨 됐습니다 보이시죠 예 한강에서 잡은 참숭어입니다 참숭어 아우 대박 잠깐만 가만있어 벤치좀 갖고 올게 어 한 육자는 넘을거 같은데요 아 대박 정확하게 입에 아 아 됐다 아 너는 자유다 하하하하 아 대박대박 대박대박 아 아 아 빼줄게 아이씨 아 아 크죠 오우 대박대박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힘이 어마어마해 아 눈알 예쁘죠 눈알 대박 아이씨 하 봅시다 한 뺨 두 뺨 세 뺨 한 65cm 정도 되는거 같아요 65cm 정도 꼬리까지 자 놔주도록 합시다 자 얼른 어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도 빠져 어 돌아갑시다 뿅 하하하하 아 잘가거라 잘가거라 대박 손맛 대박 손맛 오케이 오케이 입질오는거 보셨죠 내친김에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어 뭐가 물긴 물고있는거 같은데 숭어가 아닌거 같은데요 아 이거 또 망뎅이 새끼 아니야 설마 어 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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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데 어어어어 뭐가 있어요 뭐있어 뭐있어 설마 또 망뎅이 어 오 좀 친다 좀 친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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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지 뭐지 뭐지? 오 엄청 치는데? 이게 뭐야? 망대기가 아닌데?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대박 오 대박 저거 뭐야? 오 이상한거 잡았어요 이상한거 우와 대박 와 너 대박이다 숭어입니다 숭어 근데 참숭어 아니에요? 참숭아 아우 왜 가만있어 참숭어가 아닙니다 오 대박인데? 에페 아이씨 가만있어봐 아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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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봐 아이씨 됐다 가만있어 나 줄거야 오오 여러분 아 참숭어 새끼구나 우와 대박 대박 아닌가? 넌 이름이 뭐니? 아 숭어인데? 와 대박 새끼에요 새끼 새끼인데도 힘이 엄청난데요? 아이씨 아이씨 대박 대박 가만있어 숭어 지느러미 엄청 날카로워요 손 되게 조심해야지 됩니다 아아 땡큐 땡큐 아 예쁘게 생겼네 자아 너도 더 커서 바다로 돌아가거라 뿅 아 금방 도망갔습니다 아이씨 아 비린내 아 대박 아